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8번째 강의 농지법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농지법은 수문항방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쁘면 농지법을 안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6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50점, 6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쉽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쉽게 나오면 다른 데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데를 못 맞추면 이것도 틀고 저것도 틀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쉬운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를 하면 전다과선 법적 지목을 분명하고 실제로 공장물의 경적에 이용되거나 자연생 식물 재배지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공장물의 경작지, 자연생 식물 재배지 이런 데들. 계량시설 부지가 뭐냐. 유지죠. 유지가 뭐야. 우리 동네 지역이 유지. 그게 아니야. 뭐냐면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로 배서실, 고정식 온실은 뭐야. 빈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 유리 온실 이런 것들. 농막이 뭐지. 농막은 농민들이 이제 시골에 이제 조그맣게 콘테이너 시골에 갖고 휴식 공간을 놓는 게 농막입니다. 그죠. 농막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농막은 특징이 뭐야. 맹지에도 놓을 수가 있어요. 길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땅에도 농막 이렇게 놨죠. 그럼 지나가면 시골에 조그맣게 이렇게 되는 집 있죠. 저는 이게 언제에서 팔냐면 편의점에서도 그 농막을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죠. 농막을 팔았는데 이게 수도도 건설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숙소도 있고 되게 조그만 주택인데 우스갯소리로 세컨 하우스라고 하죠. 세컨 하우스 요즘. 그래서 땅 같은 거 경매를 조그만 짜투리 땅 받아가지고 주말농장식으로 해가지고 집 조그맣게 이제 그 그 1500, 2000만원짜리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에 가서 이제 가족끼리 즐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막이죠. 장난하는 친구가 야 세컨은 없어도 세컨 하우스 있어야 되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컨이 이제 되는 게 농막이에요. 정말 휴식 공간이다. 그렇죠. 단연생식물의 재배지. 그래서 목초, 용료, 인삼 잔디, 조립용 묘목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조립용이라는 게 두부조림이 아니라 우리산 푸르게 푸르게 유황캠벌리, 과소, 뽕나무, 유시소 생각해 2년 이상의 식물. 조경 또는 관상목적의 그 묘목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한 5년, 10년이라면 나무가 자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회장님이, 사장님이 뭐야. 내가 집을 새로 짓는데 나무를 좀 심겠대. 그럼 이거는 농지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심어 놓은 건 농지지만 이거는 사장님 땅은 아니고 회장님 집은 다 농지게. 그래서 아니지. 그래서 조경 목적으로 식지했다는 건 가드닝을 했을 때는 포함한다고 제외하는 거야. 다음에 농지 아닌 것 3가지 유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농지가 아닌 것 3가지 농지가 아니라는 거야. 왜 농지냐 농지 아니냐가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농지가 되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리고 뭐야. 양도소득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감면을 받는다고. 그 동네 제촌 살면서 작용하면 양도세 많이 감면이 된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땅은 세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농지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전다과수원이 아니래도 우리나라에서 농지거든. 근데 3년 미만을 이용하면 일사용 토지를 돼. 그러니까 파를 갖다가 대에다가 지목이 되는데 파를 갖다가 3년 심었대. 3년 너무 쉽다. 4년 심었대. 그러면 농지인 거야. 파를 갖다가 지목이 된대. 2년 심었다. 파이다. 파이는 농지가 아닌 거야. 왜? 일시사용 토지니까. 잡종지도 마찬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건 일시사용 토지고. 그래서 일시사용.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것들을 정리하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시사용. 또 두 번째는 뭐죠? 임야인데요. 대표적인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야. 그래서 임야를 산으로 깎아갖고 밭을 만든지 아니면 농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임야는 임야는 전용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전용을 안 한 거. 그다음에 초지법상 초지는 초지죠. 초지. 초지는 소모기풀이야. 그래서 초지를 간 초지야. 그래서 일시사용 토지 전용 안 한 임이야. 그다음에 초지. 그래서 초지 간 초지.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보기에 꼭 나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안 그런 문제가 구성이 안 되니까. 들어보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농업인인데. 그럼 농업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농업인은요. 중요한 건 이게 직업이 아니라 최선의 자격요건이라고 보는데. 연수 자격하고 비슷해. 그래서 보세요. 1천제곱미터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적은 자연수재물 정작도는 제외한 1년 90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떤 놈이 있는데 이게 땅이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같이 보세요. 남의 집에서 머슴을 100일 살았어. 남의 일을 해뒀다. 그럼 농업인이 되는 거야. 왜 이거니까. 90일. 둘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3천제곱미터의 매실을 심었고 1년에 한 30일밖에 안 가. 그래서 농지야. 왜? 매실은 그렇게 손이 가는 게 없거든. 이게 3천제곱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1천이 넘으니까 농지이지. 빈하우스는 100평. 330이 100평이거든. 실무에서 제일 농업인 인정받기 편한 게 2번이야. 실무에서는. 대가리가 큰 가축. 소. 중가축은 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소가축은 토끼. 알겠죠? 그 다음에 가금은 뭐야? 닥쳐. 닥쳐. 1,000마리. 그 다음에 꿀벌. 맛있군. 꿀 맛있군. 꿀 맛있군. 상자를 끈 군이라고 하거든요. 1년에 120 이상 축산에 종사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꿀벌통을 12개 갖고 있으면 농업인이야.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에 도시농업 그래서 양봉통을 갖고 놓는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농업경에서 연간 판매가 120만원인데 120만원은 월 10만원이거든. 그럼 내가 집이 조금의 텃밭이 하나 있어. 여기서 상추 같은 것들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장에 가서 판다? 그럼 이거 얼마나 될까?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이니까 월 10만원이면 일주일에 2만 5천원이다. 하루에 5천원씩만 팔아도 돼. 뭐라고? 5천원씩만 상추를 팔아도 농업인이 되는 거야.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자유전의 원칙. 경수가 경수기 경자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밭갈경자에다 놈자자에요. 그래서 밭을 가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뭐가 있겠지? 예외가 있겠지.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계 이용하자한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나 국위지가 있을 수 있죠. 친일파 청산하다가 국위 중에 농지가 있을 수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 농업계 고등학교 있죠.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대들은 실험시습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농고라는 게 없어요. 아세요? 농고라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학고. 바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 생명과학고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몰랐어요. 생명과학고가 뭔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과학고 다닌다고. 그래서 무슨 과학고 공부 잘했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 얘 꼴등이었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아니 그 꼴등이 어떻게 과학고 가냐 그랬더니 생명과학고하고 과학고는 뭐가 차이냐 그랬더니 아 아저씨 과학고는요. 우리 전교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가긴 가고요. 생명과학고도 두세 명 간대. 차이점이 전교 1등 2등은 과학고 가는 거고 생명과학고는 전교 꼴등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생명과학고는 망했네 그러더라고요. 생명과학고 꼴등만 가면 생명과가 어떻게 돼. 생명과학고라고 해야 애들이 좀 오니까. 그 아드님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생명과학고를 가게 되면 농업계 공무원 특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이 아직 공부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 아드님이 거의 1, 2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교 또 거기서 이제. 그래서 바로 농업계 공무원 시험을 고졸 전용을 하니까 19살, 18살에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농약 같은 거 관리하고 하겠죠. 우리가 농림부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월급, 연금 타고.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야. 그래서 농업계 고등학교. 바이오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고 주말 체험용 농업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데 1,000여 정도 미만. 주말 1,000여 정도 미만이 왜 1,000여 정도 미만이냐면 농업인이 1,000이니까. 상속인데요. 상속했을 때 큰아들은 삼성전자 다니고 작은아들은 삼성 다니고 큰아들은 농업인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0만 제곱미터를 갔다가 1분의 1씩 물려줬거든. 그러면 이제 큰아들도 10만 작은아들도 10만이잖아. 그런데 작은아들은 뭡니까? 1만밖에 소유를 못해. 나머지 9만은 처분해야 돼. 왜?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한이 있는 거야. 왜 1만인지 외우실 때 꼭 외워야 돼. 아버지 평소에 1만 하다 돌아가시고 고생. 그래서 1만이야. 알겠죠? 1만. 그 다음에 이제 8년 이상 농업을 하면 서울에 팔자 고치러 갈 수 있는데 기존에 농업에 기여한 기간이 있어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1만이에요. 설명할 거예요.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는 농협이 갖고 있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나 취소가 뭐냐면 농지에다 집을 짓거나 할 때 허가를 받아 센 거는 그리고 농가주택 같은 건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를 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사기지 사각장 만들려고 농지를 이용할 수 있지. 농지개발사업 지금 화해단지 같은 거 있을 때 1,500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우리가 꽃가게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나무도 최하등급의 경우에 이 15%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정사도가 15%가 되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농사를 졌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야 아 다 수입하니까 뭐야 이런 것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한계농지라고 해서 용농용권 분리농지라고 해서 이거는 농사를 어차피 못 짓기 때문에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 한국농원총공사라는 데는 나이 먹고 농사 못 짓는 사람들 농지 사들이고 이런 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 상황인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 시험에 굉장히 중요해.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운다. 상팔주면 만만천이지 이렇게 외웁니다. 상팔주면 만만천이지 상속 또 하고 8년 동안 농사지고 이농하는 경우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 수야 할 수 있다? 1천미만 그 다음에 이거 1만 그렇죠? 1만 서울에 팔자고 치러 갔는데 거지가 됐어요. 1만 해야지 우리 아버지 1만 한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체험 용농은 뭐야 1천미만인데 이건 세대 합산이야 세대 합산이 재밌는 게 주말 가족 체험 용농이잖아 그래서 부인은 700 갖고 있고 나는 800 갖고 있으면 뭐예요? 1500이잖아. 그럼 이혼해야 돼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해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건 숫자가 시험에 나오고 기억해 놓으세요. 가로 놓기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민인지 아닌지 이제 자격을 해야 되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농치증이라는 걸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구 읍면장이야 시구 읍면장에서 4일 안에 발급을 해 주거든요 보통 발급합니다 농치증을 발급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돼 면사무소에 가서 이게 시군 군수부총장이 아니에요 나 이 땅을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장비와 인력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입양을 하려면 뭐야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유가 있고 현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똑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건 신규일 때는 필요 없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보통 2일 안에 발급을 하거든요 2일 왜냐면 경영계획서 심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외우실 때는 최학허신 그쵸? 1500 연공인데 여기 이제 최학허신이 제일 중요해 최학허신이 뭐냐면 주말농장, 체험농장, 학교실험실습, 농지허가, 농지신고 이 다섯 가지가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농지증은 필요로 하는데 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쭉 나에서 초등학교에서 학교 학교라고 있어요 학 주말체 그쵸? 그 다음에 농지허가 신고 그쵸? 그 다음에 1500 미만의 약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에서 영농요건분리도지 그 다음에 영공 공공토지, 비축토지 이런 것들은 최학허신 1500 연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공허장은 며칠 4일 경영계획서는 2일 라는 결과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주말 영농을 하려고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농지증은 요한다 근데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는 걸 기억했는데 농지증의 발급제는 외우실 필요 없어 이건 얘네들이든 쭉 읽어보면 되고 수익권 인정 첨부서를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같은 거 받으면 등기 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하면 취직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증을 받은 건데 농지증 받았다가 허가 받은 것을 보지는 않아요 대는 소를 포함하면 소는 대를 포함하지 않아요 도시지역 내에 볼게요 농지증을 종양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녹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종양하지 않은데 참고로 보면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농지위탁경영인데 이거는 원래 위탁경영이 뭐냐면 보수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아파 그러니까 너한테 월 300씩 줄 테니까 좀 대신 위탁을 해 주겠니 이게 소작하고 비슷하잖아 원래 위탁하는데 이게 소작은 원래 안 되거든 예외가 있어 예외 사유가 있어 그래서 병 병삼이라는 애가 있어 병삼이가 몸이 좀 아파서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그렇죠? 근데 그동안 농업 범위는 청산됐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사유가 있을 때는 돼 그렇죠? 농삼이가 빵에 갔다가 빵이 뭐야 교도소에 갔다가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출소에서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을 때 만약에 제가 아까 큰아들아는 10만 갖고 있고 작은아들도 10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아들은 삼성을 다녀 그럼 삼성 다니는 작은아들 거는 언제 팔면 10만 중에서 9만을 갖다가 1년 안에 처분해야 돼 1년 안에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처분 명령이라는 게 나와 처분 뭐라고? 명령이라는 게 나오고 그 그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고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처분을 하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라고 해서 거기다가 매수청구를 한 걸 할 수 있어요 사과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매수청구하면 얘네들은 싸게 먹어 공시가로 먹거든 근데 처분도 안 하고 매수청구도 안 하잖아 그럼 이행강제금이 1년에 20%씩 부과돼요 5번 맞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 부과되거든 제가 설명할게요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나머지 외우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뭡니까 1번 해볼까 6번 봐봐 농지의 소유상환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8명돼요 초과 부분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4번에 주말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 자가 주말체험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처분명령이 나오거든 근데 이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가보다 하시고 1년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명령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처분명령 매수청구 볼게요 2번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처분할 것을 시장수청에 명령하게 됩니다 매수청구 농지처분 받은 자는 한국농호청사에게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청구할 수가 있대 실가력고사 공시가 낮은 경우 실가력 매수할 수가 있대요 처음에 유예라는 말인데 이게 농지가 처분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오갈 데가 없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유예를 해줘 유예 유예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뭡니까 유예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예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예를 한다는 건 삼성을 다닌다 3년 동안 유예해 줄 수 있어 알겠죠 처분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매수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다 매수청구 치웠을 때 그 전체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과부분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부분이니까 시험에서 10만이면 뭐야? 분만만 처분하는 거지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중요해 잘 나오고 그렇죠? 여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잖아 근데 이제 농업회사 범위라는 게 뭐냐면 농업회사 범위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갖지 않아 그러면 고정을 하면 이게 해산을 해야 되거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농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투기 목적으로 이제 사립 학교들이 많거든요 농지를 샀다가 양도 차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네 번째 게 뭐냐면 주말 체험용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 규칙한 자는 주말에 체험용 농업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이제 주말 체험용 농업을 농지를 사들이면 실제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대로 하겠어 방치하겠어 방치하겠지 방치하겠지 방치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올까 그 옆에서 그 진짜 농사짓는 고추 농사짓는 할머니가 고추 농사를 짓을 때 옆에 농약을 안 치면 옆에께 넘어온다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에서 나와봐 왜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이 사람한테 취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실제로 주말 체험용 농업을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 뭐예요 처음 명령 나온다고 그 다음에 미착순은 다 2년이야 알겠죠 네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험에서 이제 그 다음의 내용에서 6개월 처음 명령 들어가는 거 그래서 쭉 나와있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봐봐 처분 명령 사실 조치 1년 안에 해야 되고 처분 기간에 해야 돼 안 하면 처분을 6개월이나 해야 되지 매수청구 들어간다고 했죠 공시기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농어총공사가 돈이 없으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용제를 해줘 너 우리한테 용제해주는 게 아니라 농어총공사한테 돈 빌려주는 거지 처분에 따른 벌칙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소라 경고를 해 경고한다는 얘기는 뭐지 너 이쪽 있으면 과태료 부과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금액 토지의 토지의 20%가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 부과 시 10일 이내에 기회에서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의신청은 시공과 합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데 우리가 과태료 재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청구는 다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처음 명령에 유예한다는 건 몇 년간 유예할 수 있다 했죠 3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일반 농업인이야 작은 아들은 삼성 다녀 그런데 큰 아들 10만 물려주고 아버지가 10만 물려줬어 그럼 두 개 다 물려줬는데 이 삼성 다니는 1만만 소유할 수 있잖아 9만은 처분해야 되잖아 9만은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를 비고 헐값에 처분하니까 아까운 거야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예를 하는 거야 삼성 다니니까 3년 유예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 그렇게 되고 전체 정리하면 처분이 유예기관이 처분을 안 하면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까는 처분사유에 해당이래 처분을 안 했지 이래야 돼 그러면 처분명령이 나오는 거 구청에서 처분을 하거나 매수청구를 하면 되는데 처분도 안 하고 매수청구도 안 했다는 거지 그럼 공식을 명식으로 먹는 거 처분하면 이행강제 20%만 먹는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가 시공군은 처분을 받은 정당한 사회 없이 지정기간에 처분이 이행하지 않냐 했을 때는 몇 프로? 20%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한다는 거야 의견 진술은 뭐예요 10일 정도 의견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전에 경고하고 부가 방법은 계속 매년 1회씩 부가하는 거야 그럼 다섯 번 맞으면 그지 되거든 그리고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자보다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강제징수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가하고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징수 즉 우리가 공매처분 하듯이 딱지를 붙인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부가의 중지 보세요 처음령령을 받은 자가 이제 처분을 해 버렸어 결국은 그래서 이행강제금 한 번 맞았다 10억이면 뭐야 20%니까 얼마나 되겠어 2억짜리 하나 맞은 거지 그럼 이제 맞았으니까 내가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2억은 안 내냐 그게 아니지 여러분 주차 위반 했는데 차가 옮겨졌어 그렇다고 주차 위반 딱지 값을 안 내는 거 아니잖아 장례에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례에 부과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불복을 할 때는 과태료 재판하면 돼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 재판에서 재판하면 돼 불복하게 됩니다 나 억울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할 때는 과태료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농지법에서 수유에 대한 내용과 용어정에 관한 내용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농지법에 이용과 보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과 보전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